이번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자바스크립트의 문법은 template literal 또는 template string 이라고 부르는 자바스크립트에서 문자를 표현하는 편리한 방법이에요 자, 실습입니다 신텍스에다가 저는 template 이라고 하는 이름의 파일을 만들 거예요 그리고 variable2에서 우리가 했던 이 코드를 가져와 볼까요? 이렇게 생긴 코드예요 이 상태로 실행을 시키면 잘 될 겁니다 node-syntax-template.js 그런데 이제 여기서 조금만 여러분이 다른 상황을 만나면 좀 불편하거나 에러가 날 거예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줄 바꿈을 하고 싶다 그럼 여기서 엔터를 쳐야 될 거 아니에요? 실행시켜 볼까요? 에러가 납니다 그래서 줄 바꿈을 하는 경우에는 여러분이 줄 바꿈을 한 제일 끝에다가 역 슬래시를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한번 실행시켜 볼까요? 그럼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잘 실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역 슬래시를 하면 또 뭐가 문제냐면 에러는 안 나는데 여기 보세요 K8805 로렘 딱 붙어 있단 말이죠 그 얘기는 뭐예요? 여기 있는 줄 바꿈은 코드 상에서 줄 바꿈이 됐을 뿐 실제로 문자가 표현될 때는 줄 바꿈이 없기 때문에 이것과 다름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이거는 지금 여러분 잘 모르셔도 되지만 줄 바꿈을 의미하는 특수한 문자를 넣으면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이 앞에다가 역 슬래시 n 을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실행시켜 볼까요? 보시는 것처럼 줄 바꿈이 됐죠? 그리고 또 줄 바꿈을 하고 싶으면 여기다가 역 슬래시 n 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문자 안에서 역 슬래시 n 이라고 하는 저 두 글자가 줄 바꿈이다라는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맥락에서는 우리가 그냥 이렇게 처리해도 이전과 똑같은 거예요 해볼까요?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불편해요 불편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를 만드는 사람들이 비교적 최신 문법으로 template-ritural 이라고 하는 것을 구환해서 지금 node.js 에서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template.js 라는 이 부분을 template-ritural 로 한번 바꿔볼까요? 우선 리터럴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부터 말씀을 드려보면 여기 한번 보세요 a 는 1 여기 있는 1 은 숫자라는 데이터를 표현하는 리터럴이에요 이거는 문자 1 이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을 표현하는 리터럴인 거예요 리터럴은 정보를 표현하는 방법 정보를 표현하는 기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 있는 이 코드를 템플릿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가 특수한 문자를 사용해야 되는데 키보드에 보면 저 물결 밑에 grave accent 라고 하는 문자가 있습니다 저 문자가 template-ritural의 시작과 끝을 나타내는 기호예요 이 위에 있는 레터를 카피해서 밑에다가 붙여넣기 했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부분 있죠 이거를 지우고 이걸로 바꿔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거 있죠 이거 없애버리고 여기 문자를 끝내고 더 하고 복잡하단 말이죠 이거 대신에 이렇게 한 다음에 dollar 괄호 그리고 이 부분도 없애버리고 여기 줄 바꿈 한 거 있죠? 저거는 그냥 엔터를 두 번 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기 있는 코드들을 다 바꿔 주겠습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그리고 이 끝에도 그 다음에 끝났으니까 다시 grave accent를 추가해서 끝내면 되겠죠 실행을 한 번 시켜볼까요? 보시는 것처럼 잘 동작하죠 어때요? 이전 코드와 비교했을 때 이렇게 줄 바꿈을 할 때 이런 이상한 특수 기호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일단 생겼고요 그리고 이 안에서 여러분이 변수를 넣어서 치환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문자를 끊고 더하고 이런 복잡한 거 없이 그냥 dollar 괄호 그리고 변수의 이름을 써주면 그 위치에 변수가 오게 된다 라는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이 코드 저 dollar 안에 있는 중괄호에는 그냥 변수를 넣으면 걔가 변수를 치환이 될 것이고요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1 더하기 1이라고 하면 이건 뭐예요? 숫자 2가 돼요 그러면 여기 2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고 나중에 실행해 보면 얘가 2로 나올 거예요 해볼까요? 이렇게 하고 실행시켜 봅시다 보시는 것처럼 여기 2가 잘 나온 거 볼 수가 있죠 이것이 템플릿 리터럴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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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